이제 드디어 마지막 더위를 알리는 말복이 왔습니다. 힘을 주세요, 힘을! 바다의 영양과 감칠맛으로 똘똘 뭉친 황태 채조림! 그리고 김무침 비법까지! 생선을 좀 피하는 편인데... 다나 씨, 제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? 뭔데요? 알토란의 집밥의 여왕이에요. 비린맛을 싹 없애주는 게 이 빛들의 역할이에요. 김무침에는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. 오~~ 집밥의 퀸! 건강과 맛을 다 잡은 요리 고수 임짱표 레시피! 두부 꽈리고추 볶음! 시원한 맛에 콩잎 물김치까지! 마리마리 넣어줘, 임짱! 기다려주세요. 기다려! 알았어. 임짱! 알토란의 뉴페이스가 오셨습니다. 김영준 셰프님이 오셨습니다! 알토란 첫 출연인 만큼 자신 있는 요리를 준비했습니다. 너무 양배태 밑단토하시고 대단하세요. 양배추 밑단 다들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안 먹었는데 요리가 왜 맛있죠? 더 이상 맛있을 수 없다. 맛있는 건 알토란의 스톱! 개구름! 진짜 맛있다. imos이 있음이다! 웃음! 무 Goldenale, 봄! 감사합니다! 오늘 CJ의 집에서 appli고 있는 게